해운대. 해운대 절대 안 가고. 광안리. 광안리도 안 가고. 근데 어묵은 부산이죠. 부산 어묵이 유명하다고? 부산은 어떤 도시예요? 쩐쩐쩐쩐쩐해가지고 아쉽다. 아이스크림 특상품, 특상품. 예? 예? 아, 누굴 부른 거야? 불림을 당한 거야. 만덕이 어떻습니까? 부실이라는 거야. 남천동. 한국의 LA. 여기 진짜 홍콩이에요, 홍콩. 우와! 해밍 마리! 덩특해! 오, 멋있다! 와, 나 지금 부산의 새로운 면을 봤네.